현재 보시는 KBZ 시리즈라고 하는 상품은 CKD의 직교 로봇에 해당되는 상품입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구동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계시면 구동부는 서브모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레일 쪽에는 LN 가이드를 고광성 타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X축, Y축, Z축 기존에는 XY축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셨는데 Z축까지 구현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타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초당 1000mm까지 동작이 가능하며 원점 복귀가 전혀 필요 없는 앱솔루트 사용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CKD 로고로 현재 상태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이 액초에다 부분으로서 설정이라든지 통신 쪽에는 이쪽에 보시면 저희들 앰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트화 되어서 상품으로서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위치 반복 정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mm로 업계에서는 정도가 지금 괜찮은 타입으로 나와 있습니다. 끝!